열심히 달리고 있는 줌입니다. 이 정도의 추위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잘하려면 봤습니다. 진짜 멋있게 나와요. 빗줄을 먹으면 찍어주세요. 점심을 뭐 먹을지 정하고 있어요. 마지막. 밥에 있는 식혜자입니다. 과자 없이 먹자. 저는 지금 팬레터들을 읽고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울지 마 바보야. 진짜 너무. 이따가 팬분들도 예쁘게 미안해.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기 지금 저 자세는 무엇일까요? 나 알잖아. 나 믿어. 나 믿어. 됐다. 잘 보았다. 귀여운데? 완전 귀여운데요? 아 역시. 저는 다이어리를. 야 딱. 어떻게 알았어? 그냥 이렇게 다리 두 개가 딱 보이게. 우와 신기하다. 나는 오늘 깜짝 놀랐어. 너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팬들 나와 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출연할게요. 여지예요. 어 됐났다. 확인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사진이 무슨 이렇게 찍어줬어 언니. 이게 너무 갭 차이 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거는. 잘 나올 거야. 잘 나올 거야. 잘 나올 거야. 여기는 지금 동물의 농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봉작들. 여기는 어금 호랑이. 여기는.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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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적당해. 사람이 정이. 정이 많아야지. 하하하하. 정을 빌짤으로. 하나 둘 더 추가로 신경. 어. 아니면 뾰예지. 뾰족한 얘지. 뾰족한 얘지. 췄족한 얘지. 어디 없어요. 리아야 그래서 이건 언제 가져갈 거야. 엄마. 길고 있었어. IDE.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나예요. 제가 오늘 포인트가 보이시나요? 살짝 컬한 머리에 이 트위드 헤어핀을 장식해보았는데요. 유나씨 오늘 쿨할 쿨한 화장과 저 트위드 핀이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해요. 많은 팬분들께서 블루 착장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나오고 있나요? 오늘 음방도 화이팅! 생방도 화이팅! 산업도 화이팅! 빠빠이! 왜 양념품 치면 될까요? 우리가 고양이 상? 고양이 같으니까 양념품 치면 다 같이 해이! 채연이나 검은품 붙여주세요. I don't care what they say, I am just who I am. I don't care what they say, I don't. I don't care what they say, I am just who I am. 끝이다! 이 바지가 좋아요 잘 먹었어요 왜 당섭해 맞았을지? 당섭해 맞았을때 안녕하세요 잘 먹었어요 여러분 데뷔 3일 전입니다 영원토리만대로 가면서 빵을 좀 뺏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윤험은? 제가 빵 뺏어먹어도 모를 것 같아요 치킨 네 잘했나요? 오늘 되게 예쁘시켜요 고맙습니다 네 예뻐요 피부가 광나요 할게요 난 특별하니까요 특별하니까요 저 너무 좋아해요 막내와 만네 제가 딸을 모였고 딸이 많아서 이제 저녁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쎄기 때문에 얼굴이 입장온다 하하 coming soon we are itzy thank you thank you 유나가 저를 좋아하나봐요 제가 찍은데서 따라 찍는데요 제가 찍은데서 따라 찍는데요 I don't care what they say I am just who I am I don't care what they say I am just who I am I don't care what they say I don't care what they say I am just who I am 저도 이게 좀 야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마지막이어서 저희 있지 멤버들 모두 끝났고요 안녕 안녕 아니야 너무 여러분 언니 그냥 기본으로 해 기본으로 해 빛이 일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야 기본으로 해 기본으로 이렇게 놀았네 기본으로 하자 기분? 어 기분 잠깐만 저 그럼 다시 갈게요 잠시만 언니야 뭐야 필터 하나라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채령이 또 들어와 이거 하자 아 이거 뭐야 아니 빛이 저기서 들어와 잠시만 뒤로 봐주세요 뒤로 봐주세요 이때 채령씨 윌리에게 영상편지 한번 오늘 볼까요? 윌리야 윌리야 보고 있니? 누나는 지금 방송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 같이 촬영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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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이 너무 예뻐 준비한 거 진짜 잘 보여 니 니 니 니 예이 예이 사랑 사랑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이치의 류진입니다 정말 오늘 사전 녹화 때 와주신 팬분들 덕분에 너무 하나도 아닌데 이렇게 재밌게 촬영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린다고 우선 말하고 싶고요 앞으로 다 열심히 할게요 오늘은 저도 이제 씻고 내일 엠카운트다운을 준비하라고 해요 그리고 팬 여러분들 잘 잊지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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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